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반갑습니다. 시질종합적성검사기출령풀이 수문자출의를 담당하게 된 박지은 강사입니다. 응용계산 그리고 자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수문자출의까지 포함이 돼서 전반적인 적성문제 수부분에 해당이 되는 영역입니다. 수문자출의는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스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료해석이라든가 응용계산은 정말로 계산을 요하는 영역이잖아요. 이쪽에다 시간을 좀 투자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한 문항에 30초 이내를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몸에 숙지를 시키시고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규칙성을 확인을 해서 문자들 혹은 숫자들의 배열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단순 규칙형의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해요. 변형되지 않지요. 그 규칙성이 일관되게 하나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정말 우리 사실 시험볼 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을 기본으로 합니다. 등차수열이 뭡니까? 숫자 간의 간격의 일정한 수열들, 숫자들의 배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죠. 그 차이를 일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만약에 달라진다면 우리가 다른 수열이라고 좀 유치를 해볼 거예요. 첫 단계는요. 무조건 차이부터 구해보는 거죠. 16에서 12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됐네요. 그쵸? 또 한번 마이너스 4, 또 한번 마이너스 4 어휴,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한 문제네요. 마이너스 4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2가 될 차례였네요. 여기에서 이제 응용된 문제들이 보통은 나오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단순 규칙형이었습니다. 자, 단순 규칙형 두 번째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나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등차수열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등비수열입니다. 등비는 숫자 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비율로 증가 혹은 감소를 하는 거죠. 감소되는 비율일 수도 있고 증가되는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곱해지는 거예요. 동일한 숫자가요. 자, 2가 나눠지는 숫자거나 곱해지는 숫자 다 연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차이를 먼저 봅니다. 그냥 딱 눈으로 보시면 당연히 이거 곱하기 2씩 가는 건데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1단계는요. 그 차이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차이가 2예요. 차이가 4죠. 그리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8입니다. 차이가 16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힌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차이 간에 규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2, 4, 8, 16 곱하기 2씩 했는데요. 곱하기 2를 하면은 요번에 차이는 32가 돼야 되니까 64가 들어갈 차례인데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보면 2는 4, 4이 8, 8이 16 16 곱하기 32 곱해서 2하면요. 32 곱하기 2하니까 64 이렇게 해서 규칙성을 찾아가죠. 단순 규칙형 중에서 등비수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단축 규칙성 문제는요. 분수가 나왔네요. 중간중간에 분수가 나오다가 정수가 나오다가 분수가 나오다가 정수가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맙게도 분수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은요. 중간에 갑자기 5라는 정수가 등장을 해요. 이 앞에 있는 값은 5분의 4였다가 갑자기 1이라는 정수가 나왔다가 그리고 또 한 번은 5분의 6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중간에 나온 정수 부분을 분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분모 간의 규칙성, 분자 간의 규칙성을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형이에요. 2분의 1, 3분의 1, 분자는 동일하게 1이고요. 분모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 정수 1은 어떤 값이었을까요? 맞습니다. 1분의 1이었던 거죠. 분모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7분의 1 다음 단계는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다뤄본 문제들 단순형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의 비율이 좀 낮죠. 네,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단순 규칙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떠했습니까? 네, 우리 등차수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등차수열의 개차수열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보나치수열, 여러 가지가 혼합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1단계는 우선은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2, 3, 5, 7, 11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피보나치가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 2와 3을 더해서 5, 3과 5를 더하니까 8이 나와야 되는데 7이 나와서 여기서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한번 적어봤어요. 플러스 1이 나왔고요. 플러스 2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번 플러스 2가 나오고요. 플러스 4가 나오네요. 다시 플러스 2가 나오고 플러스 4가 나옵니다. 2, 4, 2, 4가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등차수열의 그 차이를 적어놓고요. 이 노란 글자들 간에도 피보나치수열이 성립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규칙성을 좀 찾아보기가 애매해요. 그다음 단계. 홀수항과 짝수항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2, 3, 11. 우리가 홀수항들의 지금 빈칸 3이 증가했어요. 6이 증가했죠? 그럼 3에서 6으로 증가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9라든가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11에서 17로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6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은근히 어렵죠? 네. 2, 3, 5, 7. 어떤 숫자입니까? 소수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수 아시죠? 소수가 어떤 숫자냐에 얘기합니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숫자들을 소수라고 하죠. 2, 3, 5, 7, 11, 13, 17, 29. 그 다음 단계는 21은 소수가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소수는 선지에서 찾으면 되죠. 23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배워야 되는 숫자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할 경우에는요. 증가량과 감소량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증가가가 된 홀수끼리, 감소가 된 짝수끼리를 보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증가하고 감소가 되는 홀수끼리하고 짝수끼리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홀수항들은 8, 10, 20을 증가하고 있고요. 짝수항도 증가하고 있는데 8에서 3으로 늘어가는 부분만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항과 짝수항을 나눠서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거 생각하세요? 네, 피보나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8하고 3하고 더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11이라는 숫자 나오죠? 3하고 11 더했을 때 14 나오는 거 맞습니다. 더하면 25 나오고요. 그리고 39, 다른 규칙성을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규칙으로 따져보셔도 정답은 똑같을 겁니다. 정답은 피보나치 수혈의 규칙성을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차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차형의 문제는 단순형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규칙성이 일정하게 가는 것보다도 교차, 말 그대로 홀수항과 짝수항, 혹은 더 건너뛰어서 또 다른 규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까? 네, 차이부터 확인하기로 했죠? 차이 한번 보도록 하죠. 1에서 4로 넘어갈 때는요. 3이 증가했고요. 4에서 8이 된 거는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4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4가 증가했다면 3, 4, 3, 4의 반복역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차이만 쓰기에는 너무 크거든요. 11이라는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곱하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곱하기, 이쪽에서 약간의 힌트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값도 곱하기 2로 한번 바꿔봤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3 곱하기 어떻습니까? 플러스 3과 곱하기 2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3 다시 한번 곱하기 2가 돼야 될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찾은 규칙성 안에서 선지의 정답이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교차형의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멀리 한번 봐보세요. 느낌이 오십니까? 홀수형과 짝수형의 규칙성이 다른지를 한번 보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 24와 12와 6이라는 문자가 숫자가 보입니다. 24, 절반 12, 절반 6, 절반 3, 그쵸? 우리 홀수형만 봤을 때는요. 나누기 2,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짝수를 볼까요? 7, 8, 9, 플러스 1, 일정하게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네요.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9호에서 그 다음 단계는 플러스 1이 된 12호 차례가 되겠네요. 정답 4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차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홀수형과 짝수형이 반복적으로 규칙이 다릅니다. 다르게 선별을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개차수열 문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개차수열은요. 등차수열 혹은 등비수열.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차이들을 써주는 게 차이가 일정한 것을 등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등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1단계는 분명히 차이를 적어보자고 했었는데 4에서 7이 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3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플러스 6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플러스 몇입니까? 9가 나옵니다. 차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차이가 일정하지 않는다면 이 차이들 간에 노란 글씨 간에 다시 한번 규칙성이 있나 보는 거죠. 노란 글씨 간에 등차 혹은 등비가 성립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런 수열들을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하거든요. 3, 6, 9.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오면 좋을까요? 15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일정한 간격 30이 나죠. 18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 2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되겠네요. 67에서 21이 증가한 숫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88 있다면 정답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개차수열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선은 차이를 일정하게 배열을 시켜주세요. 그 값들이 일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 간에 규칙성이 있다면 이런 수열들을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개차수열의 두 번째 유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차수열은요. 우선은 개차수열인지 모르고 우리는 이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를 먼저 적어보는 거였고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8, 플러스 12, 플러스 17 노란 글씨 간의 간격은 어떤 규칙성이 있어 보입니까? 2에서 3, 5, 1, 2, 3, 4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어, 맞네요. 그쵸? 저는 언뜻 보고 피보나치인 줄 알았어요. 1과 2 더해서 3, 3 이렇게 더하면 8 여기에서 13이 나오지 않았군요. 피보나치는 아니었고요. 증가하는 게 한 번 더, 한 번 더 개차수열이 가고 있습니다. 개차수열이요. 두 번 정도 진행이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플러스 5가지요. 다시 한 번 플러스 6, 플러스 6이 간다는 거는 23이 증가한 거고요. 47에서 23이 증가하려면 정답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 70이라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개차수열의 다음 유형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1, 3, 8, 10, 9, 4, 10, 2 빠르게 암산하고 계실 겁니다.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11 느낌이 오지 않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적어볼까요? 플러스 2예요. 플러스 5입니다. 플러스 11 그리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얼마 나옵니까? 2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노란 글씨 간의 간격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요? 3이 증가했고 6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12가 증가했습니다. 아, 어떤 분은요. 3이 증가하고 6이 증가하고 12가 증가했으니까 두 번의 개차수열로 두 배씩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로 보는데요. 마지막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40에서 40, 89로 증가했다면 우리가 47이 증가했고요. 이 둘의 차이가 23, 맞네요. 24의 두 배는 48입니다. 그럼 48이 더해지면 95가 증가하면 됩니까? 95가 증가하게 되면 끝자리가 뭐로 끝나면 될까요? 4로 끝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개차수열은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요. 두 번에 걸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열 중에서 묶음형 수열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숫자들이 배열이 됐을 때 쭉 숫자 간의 규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들의 그룹을 지어주세요. 그룹 간의 규칙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룹은요. 일반적으로는 숫자 3개가 한 팀이 됩니다. 숫자 3개를 한 팀으로 보시고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형태로 나오게 돼요. 밑줄이 그어진 형태로. 자,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무조건 등차수열은 가정 아래 우리는 진행을 해봅니다. 플러스 3하고 플러스 2의 관계가 보이죠? 물론 2하고 5의 합이 7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보시기도 할 거예요. 8과 11의 합이 지금 13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플러스 3이 나오고 또 플러스 2가 나오죠. 플러스 3이 나오고 플러스 2가 된다 했을 때는 26이라는 수치가 있다면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묶음형은요. 여러분이 이게 묶음형이라는 문제라는 걸 판단이 되시고 그리고 숫자 3개를 묶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묶음형 수열의 그 두 번째 한 번 가볼까요? 묶음형일 때는 무조건 어떻다고요? 네, 숫자 3개가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3과 4의 합이 7 혹시 그런 건지 이렇게 한 번 묶어 보도록 하죠. 3과 4가 더해지면 7이 나오는 게 맞네요. 4와 4가 더해지면 8이 나오는 게 맞고요. 6과 5를 더해서 11이라는 선지가 있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규칙성을 찾아봤을 거예요. 11이라는 게 고맙게도 있네요. 자, 10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수열 중에서요. 또 한 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자형의 수열이에요. 근데 문자라고 해서 또 다른 건 아닙니다. 문자를 숫자로 환산을 하신 다음에 우리 종전에 배웠던 형식대로 숫자들 간의 배열의 규칙성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자라고 한다면 이제 알파벳이 그 대표적인 거겠죠? 알파벳의 문자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Z까지 2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H가 몇 번째 문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빠르게 우리가 대답하기는 어렵잖아요. 빠르게 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알파벳이 26개니 X라는 문자가 몇 번인지 알아보신다면 뒤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X, Y, Z잖아요. 그럼 X는 몇 번째예요? 24번째 숫자로 환산이 되겠죠? Z가 26번째입니다. 그럼 B는 두 번째가 되거든요. 24에서 26으로 증가하는 건 일정하게 2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24개나 다운되는데 이상하죠? 다시 2가 증가하면 4가 됩니다. 다시 이렇게 6이 되거든요. 아,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26에다가 다시 한 번 2가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부터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덟 번째 문자를 보시면 됩니다. A, B, C, D, E, F, G, H, I 이제 이렇게 쭉 가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문자 배열은 H가 되겠습니다. 숫자가요. 문자가 숫자로 환산이 됐을 때 갑자기 숫자가 다운이 되는 문자가 나온다면 한 바퀴 돌고 왔다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의 수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D, D는 숫자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나요? 네, 4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A, B, C, D, E라는 숫자는 5가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H라는 숫자는 뭐가 돼요? 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A, B, C, D, M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가 될까요? 13이라는 숫자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들의 규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차수열이라는 가정 아래 한 번 써보도록 하죠. 플러스 1이 됐습니다. 플러스 3이 됐어요. 다시 한 번 가면 플러스 5가 됐나요? 자, 이들의 간격들은요. 이 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플러스 7이 됐을 때 20번째 알파벳이 와야겠죠. 20번째 알파벳이 왔다면 플러스 7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플러스 2가 돼서 29번째 29번째는요. 알파벳이 26개이기 때문에 26을 제거하면 다시 세 번째의 알파벳이 옵니다. 그 세 번째가 C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숫자, 문자는 20번째의 문자가 들어갑니다. 자, 재세워 보시고요. 혹은 뒤로부터 백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정답은 T.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طB 감사합니다.